좋지 않은 사건으로 두 분을 모시게 됐지만 그럼에도 우리 아카데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빌, 당신이 이 사건의 총책임자라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아, 빌은 제가 아니라 이쪽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천사님 관사님이 폐급 깎거나 일을 어리버리하게 처리할 것 같아 착각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천사님이 불붙하게 생기긴 했죠 근데 가끔 분조장이 시계와 누울 자리 못 누울 자리 구분 못하고 얻어 터져서 관짝에 영원히 누울 뻔한 걸 제가 몇 번이나 끄집어 올려줬는지 몰라요 가르트르트 스파게티 아, 죄송합니다 어, 하하 다시 인사드리죠 전 이 아카데미 최고 존엄 오원장이라 합니다 오원장? 이름이 오원장입니다 성의 오 아, 잠깐 흠... 아까까지 힘을 쓰다운 귀신처럼 얼굴이 상기돼 있다 깔끔하게 각이 잡힌 걸로 봐선 최소 어제 다리만큼 같은데 유독 특정 부분만 구겨진 주름이라 아마 우리가 오기 전 어딘가에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던 것 같다 니 냄새는? 아직 향수의 탑노트가 사라지지 않았다 근데 손은 건조하다? 하, 그랬군 씻, 역시! 영변 싸고 손을 안 닦았군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에 대한 제 포담입니다 아, 천사님! 아, 이게 요즘 유행하는 인싸들 인사법이거든요 드디어 짤툰 유튜브도 멤버십 시작! 워치 멤버십 배지와 전용 에모티콘 거기다 멤버십 전용 컨텐츠까지! 즉 바로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를 통해 가입 가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제가 아카데미 달릴 때 절 모르는 애들이 없었어요! 아, 맨날 애들이랑 숨바꼭질한다고 청소하면서 3시간이고 5시간이고 찾을 때까지 밤새 숨어있곤 했는데 제가 또 숨바꼭질 천재라 숨으면 한 번도 들킨 적이 없거든요! 유일하게 절 찾을 수 있던 게 선생님! 그거 말고 또... 드래곤볼 찾기도 하고 거울이랑 가위바위보도 하곤 했는데... 아, 근데 막판에 저 빼고 애들이 다 뒤틀린 황천의 군기교육대에 들어가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진짜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 참 다행이네요 에? 왜요? 이곳이 깨비라는 미완전 귀신이 자주 왕래하던 동산이란 거죠? 흠... 앗! 이건? 아끼었을 때의 흔적? 아, 그거 제 거예요! 대가리 나사가 여기 있네! 감사합니다! 잠깐! 이건... 다행 메시지? 아아악! 으응! 에휴... 에휴...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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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벽에 코칠하지 말랬지! 벽이 니 휴지야! 현장에서 단서를 찾기엔 이미 현장 훼손이 심한데다 귀신들이 많아 안되겠네요 뭘 걸 아버죠? 그럼 전 업무가 밀려 이만 가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시 다시 불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스파게티? 먼저 현장 목격자들과 깨비의 담당 선생 인터뷰 먼저 하자고 난 아카데미를 더 둘러볼 테니까 인터뷰는 네가 좀 맡아줘 네? 제가요? 제가? 진짜 제가 인터뷰예요? 인터뷰 요청하셨다고 아! 사랑한다고 고백할까? 미친 새끼야! 쟨 학생이고 넌 선생님은 아니고 어른이야 정신 차려 이 패드 새끼야! 저기요? 네? 아니 어... 그래 앉아라 그날 깨비를 따라갔다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 애들의 담당 교사입니다 애들이 당신을 만나기 전 제가 먼저 어떤 천사인지 알고 보내는 게 담당 교사로서 옳다 생각해 왔습니다 저도 그때의 목격자이기도 하고 그게 이 사건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될까요? 아 아닙니다 그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간단한 귀적 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한수지 고스트 제2 아카데미에 소속된 교직직군의 천사로 542기 미완전 귀신 곽두팔 존나새 구리 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취미가 어떻게 되시죠? 네? 그런 거 딱히 없습니다 하... 선생님? 아 종종 명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상형은 어떻게 되죠? 네? 그게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죠? 없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오늘 팬티 무슨 색? 널 믿고 맡긴 내가 병신이지 나와! 어? 선생님 그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교사라 들었습니다 근데 아카데미에선 아직 모를 땐데 어떻게 먼저 알고 이승으로 갔죠? 아카데미에선 2분 거리가 sal эт Mullin 2분 거리가 너무 기대하신 예전쯤 10